뉴욕중신은 고용지표회복세로 투자심리가 개선됐지만 눈치보기 혼재세를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는 오르고 나스닥은 내렸습니다. 금리는 하향안정서를 나타냈습니다. 다우지수는 6월 30일 전일보다 0.61% 상승한 34,502.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거래량은 2억 9,600만 주로 전일보다 2% 늘었습니다. 나스닥지수는 전일에 비해 0.17% 내린 14,503.95로 장을 마쳤습니다. 나스닥종목인 애플의 주가는 0.46% 상승한 136.96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